팬들은 가수 김다현에게 소중한 선물을 준비하는데 조영수가 많은 열정을 기울였음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본선 진출자, 10인 유출, 시청자들의 궁금증 결선 진출자의 이름을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투표 순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전유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장르에 대해 과감히 도전하는 린 역시 버릴 수 없는 인물입니다. 지금 가장 기대되는 김다현. 모든 팬들이 김다현에게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는 한국의 자랑스러움을 일본에 전달할 여가수입니다. 현재 김다현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며 유력한 우승후보다 현역가왕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굴을 한 조각 은쇼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다현님께서 불러주신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이라는 곡은 동영상 조회수가 단 하루 만에 100만을 넘어서는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온 국민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계속 듣고 싶은 노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데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현의 가창 스타일은 독특하며 그것은 듣는 이들의 마음에 닿고 정복합니다. mbn이 최초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관객들과 수백 명의 연예인들도 김다현의 무대에 대해 극찬을 보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김다현에게 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다현이 전유진을 누르고 투표 순위 1위에 오른 이유이기도 하다. 작곡가 조영수도 김다현을 침찬했다. 조영수는 김다현의 승리를 축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욱 특별한 것은 조영수가 김다현을 최종 10인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조영수님이 큰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김다현을 위한 신곡을 써보세요. 이에 작곡가 조영수는 김다현에게 맞는 곡물 찾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영수는 김다현의 목소리를 아주 잘 이해했다. 역시 조영수가 김다현을 위해 작곡한 곡이 가장 완벽한 곡이다. 다른 경쟁자들은 김다현 뒤에 조영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조영수는 기쁨 가득한 얼굴로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작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의 음악 창작 경력에서 경험한 모든 기쁨과 슬픔을 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는 김다현과 내가 강 멜로디에 숨겨둔 생각들을 전달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물로 K에게 바칠 의도입니다. 나는 무대에 나올 때마다 김다현의 성장을 지켜봐 왔으며 그녀에게 내가 항상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싶습니다. 김다현은 아직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한 개의 솔로 대회와 한 개의 듀엣 대회가 포함됩니다. 점수는 대회의 두 개 부분으로 계산되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참가자가 승리합니다. 또한 관객 투표는 점수의 20%만을 반영합니다. 이는 김다현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결승전에서 최종 7위는 승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